중소기업중앙회가 오늘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조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지난 5월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경제부처 장관들이 중소기업 현장을 찾아 속도감 있는 규제 해결을 해달라고 당부한 이후 정부 경제부처 장관의 중소기업계 첫 방문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신용등급 유지제도 신설, 벤처 창업 생태계 활성화, 뿌리산업 지원 정책 강화, 매출 채권 팩토링 지원 확대 등 22건의 중소기업 현안이 논의됐습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계획적 사전 승계를 위해 연부 연납 기간 확대와 업종 변경 제한 폐지 등 추가 보완책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